영상에서 담고 싶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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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컬이 다 보이지? 음! 저거 스몰어해가지고요 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어? 이게 뭐야? 이거 이거? 틀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 생일입니다 그래서 한껏 오늘 좀 아침부터 멋을 내봤네요 오늘 한준이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가 데리러 오면 안되냐고 학교에 알았다 데리러 가마 그러면서 이따 저녁에 우리 다같이 우리 남편이 어디 레스토랑 예약했다 그래가지고 갈건데 겸겸 한준이 데리러 갈때 좀 예쁘게 하고 싶기도 하고 역시 마스카라를 그려줘야돼 짜잔 여러분 옷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저희 남편이 좀 핑크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저녁 먹으러 나갈거거든요 동료 한준이랑 다같이 그래서 이렇게 갈아입었습니다 뭐 이정도면 무난하죠 색깔이 무난하니까 뭐 이 이상은 양보할 수 없어 오랜만에 높은걸 심어가지고 조심조심조심 타세요 타세요 아니야 어? 우리 우산 안갖고야 렐레나? 엄마? 네 오늘 제가 진짜 많이 먹었을 때 아 네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좀 많이 먹었어요 오케이 무슨 말이야 아 아 아니 난 무슨 말인가 했래 안돼 고생하자 동료수 고생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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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너무 이쁜데 여기가 무슨 파크 안에 있어 보타닉가든? 고생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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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되게 예뻐요 여기 저희 5분 아직 오픈하기까지 5분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딱 이런 집이 싱가포르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의 전형적인 블랙 앤 와이트 옛날에 되게 잘 사시는 분들이 거주하셨다는 하우스 옛날 이게 큰 집이었을까 무슨 건물이었을까 우리 남편이 여기를 회사에서 같이 직원분들이랑 식사를 오셨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 회사 직원분들도 막 여기를 극찬하더라구요 이제 식사하러 고고 고고 너무 이쁜데 여기는 메뉴가 딱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래요 오빠 이거 잠이 너무 이쁘다 지금 제 거를 스페셜한 거라도 따로 드셨어요 여기 너무 센스있다 이제 좀 살아났어요 한준이 괜찮아요? 맛있는 거 먹을 건데 배 아프면 안 되는데 한준아 밀꺼야 땡큐 몇 가지 몇 가지 한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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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 버스테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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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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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처음 봐 우리 항상 다 같이 가면 안 돼 우리 항상 다 같이 가면 안 돼 괜찮아요 치즈는 괜찮아요 플라스틱 오빠 되게 치즈 이런 거 처음 봤어 난 일단 한 번 먹었고 벗어버렸어 벗어버렸어 오빠 와인 좋은 거 갖고 왔네 첫 번째 와인? 봐봐 뭐지? 이제 먹을 수 있어? 가능하다고 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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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크기가 크기 크기가 크기 크기가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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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크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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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두번째 뭐에요? 왜 그러지? 이 설명을 들으시대요 너는 생각해봐요? 달콤한 것 같지요? 아니요 이제 조금씩 먹어볼까요? 네, 정말 달콤하고요 정말 달콤하고요 정말 달콤하고요 입장 냄새가 좋아요 너무 잘 먹네요 이 pork은 너무 맛있어 네 그래서, 만약에 배가 되어서 파티스 소금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태어나는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이곳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이곳은 조금 더 많이 써요. 이곳은 가격이 제품된 것 같아요 이곳은 혹시? 음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나는 안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나는 코코올의 입에 제품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저는 그냥 원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같아요. 이곳의 얼굴은 어떤 그런지? 그 얼굴은 인간이 아니지만 그냥 다른 부분이예요 저는 피고 이름을 불러요 피고? 피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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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s mushrooms inside 아니요 Yes, there is Look, I'll prove it to you There's a mushroom inside 맞어 근데 배가 이미 푸른다 What is after this? Braised sea cube comes up I don't know, I want the sea to come up See, whoa This one was smaller This one was smaller It's actually poisonous The one was smaller The skin is interesting We made the sea cucumber She just said, what game are we going to play And I said, we made it And then sooner or later We said he'd correct inside And then they actually have shaved eyes So it's pretty much just ice like No idea what that was This pumpkin? Pumpkin Uniform? Yeah Thank you for having me The last one Oh Is that a jellyfish? James Ah, jellyfish It smells like triangle Very sticky Look at this Look at this It's definitely nice What's that? How are you? Hi, thanks Welcome How are you? Can I also like that? Can you just say Happy birthday Happy birthday to me Are you one? Are you two? Are you two? It's going to take a whole day It's six eyes One, two, three Good morning Good morning 여러분 오늘 다시 어저께 남편이 거부하는 핑크로 멋을 좀 내고 핑크 신발도 신었어요 그리고 핑크 거부 저희 남편이 좀 부담스러워 할 말하죠 근데 나는 이게 좋은데 어떡해 오늘 우리 엄마들 만나는 날이니까 엄마들은 이해를 해주니까 Go go 짠 오늘은 마리나베이 왔습니다 상점들로 눈이 돌아가네 이거 어떡하나 먹으러 왔는데 오우 안녕 여기 겨나갔나보다 애기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차라리 안녕 와우 이거 어떻게 할거야? 대박이죠 여러분 사진을 찍었는데 영상에서 담고싶어 썸메일 나왔나? 예쁘네 점 빨리 가야되는데 다 알지만 담아보는 우리의 마리나베이 여기 꼭 지나가는 관광버스 안녕 스파고는 타워2에 있기 때문에 방금 여기 마리나 호텔에 지배인님을 만났습니다 저희 친구의 남편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타워2에 안녕 손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마이갓 이 view 너무 이쁘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옛날에 비키랑 송우시랑 왔었는데 다시 찾은 스파고 너무 예쁘네요 일본에서 왔어요 스파고는 클럽의 메인 곳에 옵션이 되게 많았네 어머 왜 이렇게 이쁘게 얻고 왔어? 어머머머 안녕 어머 근데 웃는다더니 왜 다같이 이렇게 왔어? 어머 민주 오늘 봐 오늘 왜이래? 하는거야? 생일 축하해요 내가 까르띠이면 좋겠지만 내가 까르띠이면 좋겠지만 이거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어디 온거야? 이건 체인인이야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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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우리 코스를 하나 베이직으로 시키고 그 다음에 알라카테로 조금 더 시켜보아요 짠짠 우리 오늘 맘에 좀 쐬었죠? 아 나 이거 봤어? 나 봤지 나도 봤지 오늘 좋아요 눌렀는데 어 봤어 나도 봤어 웃고서 내가 좋아요 눌렀건데 고마워 저 4개에요 언니 민주도 사실은 생일이었답니다 맞아요 아니 진짜 아니 민주가 너무 내가 괘씸한게 우리 집에 왔단 말이야 비키랑 그 다음 날 다음 날 생일이었는데 입 싹 닦고 아니 언니 생일 뭐라고 나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귀엽죠 진짜 얼마나 내가 민망했는지 알아 그 뒤에 볼래요 뒤에 이거 언니가 따로 제작한거였니? 아 제작한거야 자기가? 아 이거 너무 아이디어 괜찮아 어 언니 너무 예뻐 예쁘지 않아요? 언니 사진이 이렇게 사이드도 편하고 이게 수콜이나 아니면 그치 그치 냄비 아 초콜렛 아 초콜렛 아 이거 어떡해 저도 사실 인스타그램 보고서 이거 타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머 선물 받았네 이거 되게 맛있었어요 옛날에 오늘 민주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치 너무 예쁘죠 오늘? 그치 너무 예쁘죠 오늘? 어 센스위드 봐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뻐 예뻐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상큼하네 그니까 나 어저께는 남편이랑 응 파라마칸 그기 싱가포르의 파라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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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가오마칸을 갔어 한 시간 정도만 천천히 나오는 게 열까지가 너무 맛있었어 우리 어떻게 알고 왔니? 되게 좋았어 너무 완전 좋겠죠 이렇게 나와 애들은 막 준비 다 끝내가고 엄청 좋았다 어? 어? 아니야 아니 Σ근에 우열이 딱 봤는데 저거 뭐일까 스카프지 스카프인가 너무 예쁜데 오늘 너무 패셔너블해요 이제 보여주세요 아니 지금 이 엄마께서 이 이분 엄마께서 이 글씨가 지금 안 예쁘다고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저희 한두니 글씨 한번 보실렵니까 자료화면 무슨말을 하느냐 수확을 풀었는데 엉멍 진짜 무보니까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애 수요가 있겠거든 나는 모르겠어 나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그걸 못 알아봐서 틀려 답을 아 답을 틀려? 자기가 6이라고 썼는데 자기는 0인 줄 알았대 그래서 결국에는 1이 틀려 버린거지 그러면 문제가 되는게 아닐까?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해야 선생님도 뭔지 알 것 같아요 아 백킹 양이 되게 많다 여기 이거 드셔보셨어요 전에? 그래서 이거 시키신거에요? 맛있었어요 언니가 또 뭐야? 램초부터 시켰어 램초벙 같이 나누려구요 감사합니다 메인 메뉴가 나오니까 뭐라 이거? 감사합니다 어? 이게 뭐야? 스피치라서 아! 이걸 이렇게 터뜨려 아! 어 그렇구나 메니저 몰랐네 가은이 계속 출연 예쁘다 패키지 너무 예뻐요 시리아 시계인지랑 크리스마스 교수 보고싶어 보고싶어 아니아니아니 향수 향수가 있긴 있는데 아마도 한 6년 전에서 버립시다 아! 성기 어? 이런 센스쟁이 너무 좋다고 야 이 제임스 한국 가면 이거 언니 6콩씩 사와요 상쾌한게 제일 좋아요 상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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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꾸로 들어왔어요 그런거 같아 바로 들어주세요 니꺼랑 똑같은 건가? 그거야? 그거야? 어떡해 나도 알겠다 언니 집에 갈 때는 이제 꽃을 가득히 갖고 가야겠다 오늘 옷이랑 다 잘 어울려요 얘 꽃을 사는 지효언니 내가 살게요 언니 주세요 까르끼에 아 언니 미안 카드 아니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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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뻐 그렇죠 언니도 이렇게 헐벗고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arte 하하하하 아우 예쁘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귀걸이만 포인트 딱 쪄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똥손이 찍고 있어서 불안해. 하필 엠주 찍을 때 내가 똥손이야. 알죠? 진주에 약간 반사판 효과 있는 거. 그래서 진주 목걸이 하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는 게 약간 배우들도 조명판 사판이라 그러나요? 그런 거 되면 얼굴이 예뻐 보이듯이 진주가 반사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은근 다 잘 어울려요. 엠주 목걸이? 저기서 30만원 된다. 생일 축하해요. 오늘 고마워요. 행복한 생일 보낼 수 있게 돼서 고마워요. 축하해요. 할라나. 보여주시고! theat化 Natale 커플영화